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처음 보는 게임이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돼 다 아는 상태로 쉽지가 않지 다 아는 상태로 얘기를 하다보면 특히나 이제 뭐 이런 거는 스토리랑은 크게 관련 없는 거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스토리에 연관된 얘기를 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지 직원 사용 금지 그럼 아까 걔가 서장이었어? 엘리베이터 제어실 아 배고파 자 빠른 진행 고고씽 자 빠른 진행 고고씽 검사 자 오케이 유탄발사기가 어디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유탄은 많이 챙겼어요 유탄은 겁나 많은데 유탄발사기가 없어 아 하지만 열심히 축하드립니다 시청자 lid 어 근데 애를 왜 끌고 간거야 쟤는 저 슈래기는 어? 이상한 총만 줘 유탄발사기 줘 어? 뭐지? 9mm 이건 이제 필요없고 음... 아 이거 자동차 열쇠였어요 아 그래서 축하한다고 하신거구나 뭔가 있는건줄 아시고 사격장 경찰견실을 일단 먼저 가야겠죠 아 여기가 막혀있고 이쪽으로 도라쇼 아이 깜짝이야 자 우와 이거 지리는데 아우씨 야 야 여기 몇마리야 왜 여기 또 두마리야 죽어버리겠네 아 이거 없는데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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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브의 명복을 빌어요 허브님은 항상 저기 계시더라 왕바퀴 캬아아 아니 진짜 바퀴벌레가 이만오면 어떡하냐 여기저거 어떻게 사냐 추측이 스포될 수 있어서 말 못하겠네요 어 추측이 스포될거 같은 느낌이 들면 뭐 그것도 그냥 말씀 안하시는게 나으실수도 뭐 여기 뭐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깨워서 앞에 써놓으셔야지 앞에 써놓으셔야지 깨우지 말 것 이런거 써놨어야지 뭐 없잖아 어? 원래 죽는게 아무것도 없었나? 여기서 뭐 내가 받았던걸로 기억하는데 뭔가를 아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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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그렇지 열쇠 아이고 열쇠 아 드럽게 안죽네 아니 왜? 이게 그렇게 꾸진총이었어 이거? 어? 아니 어우 진짜 비켜 아휴 진짜 아니 나 그 많던 총을 다 어디갔냐 진짜 크랭크 핸들이 아직 없고 사격장 사격장 사격장하고 엘리베이터 제어실 저증 그쵸? 그쌁? 그쌁? 이 movie 그쌁은 그쌁은 에요 이렇게 앞 front에 아니 걸어가면 안걸린다메 걸어가면 안걸린다메 우왁 우워 우와 우와 대박 우와 놀래라 와 근데 안죽네 우와 대박 놀래라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잠깐만 아 제어실 여기 제어실 좀비들 생명력이 더 강해진건가 좀비들의 생명력이 강해진건지 좀비들의 생명력이 강해진건지 아까 그 총이 약한건지 아까 그 총이 약한건지 GM79의 맞춤형 부품이라는데 GM79가 아니잖아 이거 안되잖아 흐흐흐흐 어 배고파 배고파 아니 근데 내가 유탄을 놓치고 온거야 지금 고거만 얘기해줘 챙기고 왔어야되는데 나가 나가요 나가요 나가 그렇단 말이요 어찌란 말이요 어떡하란 말이요 오와 뭐야 이런데가 다있네 와아 대박 어디 보자 얘는 조합을 하고 ата 뭐 아니 뭐 아 봐봐 봐봐 뺏어 아 잘 샷건 얻은데 근데 얘는 갑자기 지원자 막 메달을 겁나 쉽게 막 모으더니 내려와져서 나는 그게 단줄 알았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아이 하트 싫어 와 미쳤구나 완전히 박제가 어마무시하구만 어서오세요 오늘도 알람이 안갔어요? 그럼 나는 지금 계속 이렇게 힘겨운 사투를 벌여야 하는 거야? 어 퀴카드가 하나 더 있네 어 으으으음 으어어어 흐흐흐 흐흐흐흫 아... 전기 부품 전기 부품 동쪽 저장실 양각 세공품 어 예르굿 네 퍼즐이 어느정도 있어주는건 좋은데 좀비게임이라고 하기에는 퍼즐이 너무 많아 인간적으로 저만 그렇게 느끼는거 아니죠 재미는 있어 게임 잘 만들긴 했어요 근데 많아도 너무 많아 퍼즐이 어? 나 올라왔는데? 서장 사무실에서 전자자물쇠 무기구 이거 이건가? 이거 말씀하시는거에요? 그죠? 네 정식버전입니다 30분을 왜 이렇게 길게 하시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구요 이미 1회차 다 깨고 지금 2회차로 클리어하고 있는거에요 올라가야되 내려가야되 아 동쪽 저장실을 먼저 가야되지 나 총알이 없다 창고로다가 이런거 줄 때가 아닌데 지금 이런거 줄 때가 아닌데 지금 심쿵 아이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이구 그래 잠깐만요 일단은 할 수 있는거 하구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나 총알없어 그냥 웬만하면 웬만하면 그냥 지켜봐주세요 웬만하면 찾았구요 지켜봐요 하아 하아 하앗 하앗 아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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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빵야 빵야 아니 그러지마 해지마 쾅 아 이거 아니고 x2 아 아이유이 이게 아닌데 이이이게 아닌데 으흐흐흐흐흐흐흠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 아이 내 칼 하하핳 내 칼 내 칼 아유, 왜 또 참겼어 아아 아니 아니이이 어? 이런 데가 있네? 아 여기구나 아 나 총이 있 네 개 있는데 이게 슬리퍼라니 흐하핳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깜짝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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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 총알 막 육십개 있었고 그랬던데eted에에엥... 흐흣 entendu 시끄러우지네에엥 어? 여긴 왜 막아놨대? 아저씨 여기 왜 막아놨대요? 레온이 이 자식 이런 후루시키 자기만 쏙 빼먹고 다시 익힙니다 어? 바이오하자드 찾아보시다가 오셨다구요? 어서오세요 네 문재인님 들어가세요 잘자요 좋은맘되시구요 들어가자 아 여기 아니지 들어가자 아이 형님 오라버니 나 총알 두개거든요 총알 두방 나간다 나간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아이 오라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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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휴 진짜 그래 얘 검사를 했어야됐나? 아니죠? 그쵸? 그냥 지금은 그냥 껴야되나? 나중에 뭐 두는게 따로 있었던거 같은데 그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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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버니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진짜 묻힌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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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키카드 뭐임? 하하 하하 아이고 아이고 키카드 감사합니다아 아 아 끼는게 없는데요 오라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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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나 진짜로 총알이 일도 없는데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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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가 일단 나가 아 우와 이제 얘는 자유롭게 여길 여는구나 쟤네도 저기 아직도 저러고있냐 키카드를 찾았으니 까 뭐야 여기는 쟤네뭐해? 쟤네뭐해 저기서? 하하 하하 오오오오오오п 차가차가 차가 차가차가 여기 아까 뭐가 있었던 것 같기도 아 없구나 어 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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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나가 잠깐만요 보석지팡이 살피라고요? 왜? 그게 꼭 살펴야 되는 겁니까?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았는데? 그...기가 그...그기 여기잖아 여기여기 여기 무기보관함 여기 그죠? 아니야 난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나 죽지 않아 도서관 근데 여기 나 지금 이거 없잖아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그러면 총알 일단 먹고 총알은 먹어야지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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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자 야 이런 새끼들아 아 아 이 아줌마 아직도 여기있네 잠깐만 나 저기 가야돼 무기고 가야돼 응? 내가 잠깐 도서관을 아까 어떻게 갔지? 오라보니 도서관에 내가 어떻게 갔지 밑으로 해서 올라갔던가 저한테 일해라 절해라 하지마세요 지팡이가 지팡이가 필요하면 제가 가서 가져옵니다 어머 키스했어 티눌프오빠 나 키스했어 여기 애들 겁나 많아 미치겠어 여기 애들 왜 이렇게 많아 갑자기 미쳤나봐 하하하하 티눌프오빠야 여기 왜이래 겁나 무섭네 뭐야 여기 왜 이래? 어? 와 미쳤어 이렇게 많아도 되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와 미쳤다 미쳤다 아 여기 아닌데 앞인데 아싸라병 다 죽었어 인제 너네 아싸라병 아 아 몰라 몰라 아 아 아 아 몰라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난 몰라 아 아 아 귀엽소 아 진짜 징그럽네 오빠밤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할래요 아아아아 다노스신 아 여기도 왜 막혀있어요 무빙무빙 무빙무빙 아 여기도 막혀 총알 무빙무빙 아 넌 무빙 미치겠다 아 무빙무빙 무빙 여기는 됐어 아 됐어 흐하하하하 이놈의 자식들 아 수류탄 아 아 아 아 앗 아 오라버니 오라버니 여께 기대올래요 라버니 유탄아 켜서 돌아서 나가요 안녕 야 미친놈들아 야야아! 이 미친놈들아! 저! 주가베이! 미친놈들아 에ㅔ breakdown kep 아ㅏ 기다려Вот hang 여기도 미쳤고 저기도 미쳤어요 아 뜨거워요 아 뜨거워요 아! 아 뜨거워요! 아! 이거 뭐야? 아 이게 닫힌 데잖아 오라버니 나 지나가요 오라버니 지나가요 ㅋㅋㅋㅋㅋ 오라버니 아 진짜 됐어 이제 됐어 아 또 있어! 와아아아아 아 오라버니 아 오라버니 아 오라버니 아 아 오라버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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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빠이 피한 데주지가 아 어 나왔다 아 아 허베 하나 먹고 치니 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흫 흐흫 흐흐흫 흐흐흐흫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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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상해 흐흐흫 어딜 가냐 이제 흐흐흫 뭐 해야되지 흐흐흫 기상 기록실 기록실, 클럽 업무 안전 금고실, 작전실 작전실, 기록실 여긴 다 본 것 같은데? 기자실, 동쪽 사무실, 휴게실 비상 탈출로 아니 근데 이거 이 집 맞아? 왜 이래? 환장하겄네 진짜 진짜 그래 내줘 내줘 목 한 번쯤은 내줘 괜찮아 허브가 있으니까 아니 진짜 여기 아니잖아 목 괜히 내주고 왔잖아 목에 이생 이생 아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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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버니 오라버니 나 내려가는데? 오라버니 계속 올라갔어 어? 오라버니 나는 이쪽으로 도망가요 이쪽에도 좀비가 겁나 많았던 것 같은데 계신데이 뭔데이 왜왜왜 어우 나 진짜 왕장하건네 아니 왜 이렇게 많은데에 한 번 내줘 x3 아 Aha 가 이제 무빙 무빙 미쳐버리겠네 진짜 됐어 됐어 이제 됐어 이제 된거야 와 이런 미친놈들 잠깐만 잠깐만 섬광탄환 니 두개 10개 까지 밖에 안된다고? 아 진짜 앞마당 영수는 왜 깎고 있는거야 여기에 대주는게 왜 이렇게 많냐구요? 한번 한번씩은 좀 내어줘야 돼 나 이거 이즈 맞지? 저 이즈로 한거 맞죠 여러분? 아 이상한데 뭔가 사기당하는거 같은데 나 하하 하하 아 이놈은 경찰서는 와도와도 모르겄어 그냥 야 경찰인 레온도 모르는데 내가 우찌 아냐 하하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이거나 드시고 빛나는 밤이 되세요 strategic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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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 아니 왜 이렇게 좀비가 많아? 이러니까 내가 더 혐의하잖아. 좀비가 많아가지고. 타노스는 타노스대로 쫓아와. 어? 어? 좀비는 좀비대로 많아. 오케이 이득? 으으 들어. 섭림은 항상 새로워. 여기까지 온다고?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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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타는 아까 오니까 내줘 내줘 내줘고 가. 야 여자라고 여자 좀비라고 여자 화장실에 오는구나. 신박한데? 여자 좀비는 여자 화장실에 온다. 겁도 없이 온다. 어휴 오빠 오빠아 어디가요 나 도서관 가고 싶어. 일단 아트룸 다시 가봅시다. 아니 아니 누가 아까 지팡이 보라 그랬어. 지팡이 지금 못 보지 지팡이 지금 못 보자네 어휴 어휴 진짜 그리고 지팡이 지금 뭐 저거 제 필요도 없잖아 지금 어 책 책이 있어야 되는데 야 부금 틀지마 야 부금 틀지마 아 아니 잠깐만요 오빠 오빠 오빠아 아니 그렇게 다짜고짜 화를 내시면 오라버니 어깨에 어 잠깐만 어 오라버니 불사지 오세요? 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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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불주먹이 너무 맵다 깔다 은하 깔고 어 오라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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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여기 열었던 데네 왔던데 또 왔네 왔던데 또 왔어 여긴 동쪽 저장실이고 나는 도서관에 가고 싶은데 서쪽 저장실 서쪽 저장실 나 어떻게 간거야 도대체 아 여기 열쇠도 있고 추워버리겠네 그니까 구조가 너무 이상해 적응이 안돼 뭔 소리야 또 어? 서장님 길치는 절대 할 수 없는 게임이 아니죠 왜냐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장 사무실 개인 컬렉션 보관실 아 일단 여기 가자 일단 이거부터 쓰자 아 있는거부터 쓰자 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보통 하나 주면 그래도 뭐 하나 해주지 않냐 레온 때는 뭐 하나 해줬는데 그냥 뭐 끝이냐 시계탑 갔다 오랴 시계탑은 어떻게 갔었는지 몰라요 시계탑은 어떻게 갔다 왔는가 자 스페이드문을 갈려면 어 갑자기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진 것 같아 자 스페이드문을 갈려면 야 BGM 틀지마 북음 틀지 말라고 했지 북음 틀지 말라고 했다 분명히 말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잠시만 기다려요 오라버니 아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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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어오냐 서장실이라고 쫄았냐 서장실이라고 쫄았냐 마와드리 같은 자식 심쿵 얼마나 또 부족해져 포기 그렇다 그렇다 그러다 쾌 쾌 쾌 부족 ave 49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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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랩미아웃 으윽 으윽 아 나 진짜 이 와아 어? 안죽었어? 와아 진짜 너무 하네 와아 으윽 으윽 으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흐흐흫흐흐흐 야 너 자세가 비똥 쌌구나 너 그러다가 피통싼다 어? 6.21 새로운 금고 6.21 자아 잠깐만요 내가 뭐 할라 했지? 뭐 할라 했는지 기억이 안나네? 갑자기? 아 이거 열라 했지? 하아 진짜 아니 아니 어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오늘은?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거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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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이건가? 아이씨 이거였구나 이런 건 murder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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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씩 흐흐흐Х 흐흐흐흐흠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mock 화가 많이 난다 왠갓 화가 다 난다 이제 알았으니까 우우우 됐어 후후 티루프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였구나 이 쓸데없는 쓰잘데기 없는거 이 쓸데없는 거 더 키 더 키 이거 어떻게 어디로가지? 여기 못나가잖아 또 아니 나 저기 때까지는 겁나 빠르다고 좋아했거든요 조각 모을 때까지만 해도 어 뭐야 클리어는 겁나 빠르네 좋아했거든요 어디 있는거야 어라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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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장실에 못오는 바보라버니 어라버니 아 나 여기만 좀 깨고 싶은데 어라버니 여기만 벗어날 수가 없어 여기가 벗어나지질 않아 어라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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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막혔어 설마 여기까지 기어들어오진 않았겠지 나 올라가야되는데 어라버니야 어라버니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어 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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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라버니 어라버니한테 그정돈 내어줄수있어 내가 여기 막혔잖아 그리고 어라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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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아아아 이거요? 이거 찾아보세요 어라버니라고 이게 아 가수 이름이 뭐였더라 까먹었는데 금잔디였나? 어라버니 어깨에 기대어올래요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이렇게 부르는 노래에 밉지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아니네 오라버니 오라버니 난 어디로 가요 오라버니 클로바 열쇠가 없어요 여기였나? 금고 금고? 아니죠 어 어쨌든 여기 왔어 여기 왔으면 됐어 일단은 일단은 나갈 수 있어 일단은 나갈 수 있어 일단은 나갈 수 있어 중앙홀로 일단은 갈 수 있어 그럼 됐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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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리 가 아 내 고향 중앙홀 내 고향 중앙홀에 다시 왔어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걸 봐야죠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아 여긴 아직도 이렇게 애들이 많어 어 나 왜 1회차 할 때 보다 더 못하지? 나 왜 1회차 할 때 보다 더 못하지? 진짜 안전금고 어구 깜짝이야 물품 보관함 단말기 요번 요거 2회차 요기는 겁나 겁나 뜯어야겠어 막 편집을 겁나 해서 올려야겠어 진짜 내가 봐도 보기가 싫다 이정도면 하 뭐 먹어도 갈 데도 없고 타노스 오빠는 날 너무 피곤하게 하고 오빠 오케이 여기서 아 아 계단 계단으로 가면 돼 맞죠 아니야? 아니라고 하지 말아 주세요 아니라고 하지 말아 주세요 어 빨간 책이 여기 있네 무기공 도서관 샤워실 아 도서관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구나 엄마야 일단 열쇠 열쇠 나 일단 열쇠 먹고 도서관을 갑시다 아 도서관을 저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거 같다니 아 도서관을 저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거 같다니 그리고 여기서 아까 왔을 때 아 그리고 여기서 그냥 이거 집어갔으면 되는 것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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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열쇠 MUS UP 어요 아 이제 갈리 레 그리고 이러니 . 도서관 애들 안갔La 진짜 이 도서관 갈 맛이 나갔어요 이래가지고 예 진짜 이게서 샤워실로 다가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됐다 아 진짜 이러니 안가지 누가 가고 있겄습니까 온김에 열어 아휴 쓸데없는 웃지말고 그거 도서관 열쇠는 아닌데요 네? 도서관 열쇠가 아니라 저것도 필요하자네요 도서관은 그냥 가면 가져요 여기서 나가면 도서관 아니야 여기서는 말이죠 아니 잠깐만 이거 책 일단 책 아이 근데 얘는 뭐야 여기서는 이걸 낄라 그랬지 됐구엄 타격을 못주나봐 그냥 잠깐 기절만 시키나봐 아이씨 슈레기 흐흫 흐흫 흥 흥 흐흫 흥 아니아니아니! 아우 진짜 이씨 진짜 총알을 아껴야 된다고요 오오오 아니 근데 탄이 없잖아 다른 탄을 쓰고 싶어도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손상탄을 쓰고 싶어 쓰는가? 됐어 이제 가자 아이고어어어 힘들다 나 진짜 여기만 제발 빨리 깨자 괜히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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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아우 승질라 아우 진짜 너무하네 너무해 아우 총알 좀 주세요 제발요 어? 술탄 있나? 어 술탄 있다 아 술탄 있네 아이 억울해 아우 그러게 누가 이거 이 이 차 누가 편하다 했어 허허 흠 내가 했어? 그렇다면 사과하겠습니다 엑 에 엑 엑 왜 못 넣어 왜 저 박변고님한테 뭘 안했는데요 뭐 찔리든거 있으수 자 됐어 됐어 와 이제 거지같은 부품들을 다 쓰네 와 아 이제 다 쓰네 삶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